안녕하세요, 임영재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뭐라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요. 우선 저는 내년 시즌부터 새로운 팀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여기 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처음에 와서도 한 경기 뛰고 이제 두 번째 경기 때 부상으로 인해서 좀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이제 군복무를 하러 가게 되었고 또 이제 이후에 이제 제대하고 나서도 팬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좀 많이 노력했는데 좀 많은 승리를 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 하지만 또 마지막에 또 A씨의 진출권을 따낼 수 있어서 거기에 조금이나마 한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축구 경기장 외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고 하니까 저 또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서울이라는 좋은 팀에서 좋은 선수들과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너무 감사하고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FG 서울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